저축,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과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비교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생각나는 질문이 기존에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물론 기존에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께서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희가 따져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금리연동형이라고도 하죠. 이 보험은 매달 발표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적립이 됩니다. 이 보험개발원에서 공시기준이율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회사 자사의 운용자산 수익률과 그리고 공시기준이율을 가지고 공시이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공시이율은 보통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이 되고요. 지금 공시이율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2% 내외로 노후를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드리고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이자가 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2% 연금이면 좀 꺼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요새같이 최저 보증이율이 가장 낮은 공시이율형 연금은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송승엽 전문가가 소개한 연금과 같이 지금 30세 남자가 앞으로 30년간 연금을 가입을 하고요. 65세 때 평생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다 똑같이 가정했을 때요. 월에 15만 원을 30년간 내면 총 5,4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100세까지 최저 보증 이율 기준으로 한 달에 13만 원씩 총 5,460만 원을 받거든요. 네, MC님이 걱정했던 것처럼요. 정말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내가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정말 연금을 가입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연금에 일반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예전에 가입해서 연금을 유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지금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을 얼만큼 수령할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안을 만약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변행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공시이율형 연금 같은 경우에 공시이율과 최저 보증이율이 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반 금리 연동형 연금보다는 최저 5%의 금리를 보장해줘서 저금리 기조에 대항할 수 있는 변행연금이나 장기적으로 ETF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서 나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투자 성향이 좀 강하시거나 나는 투자 수익을 좀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변행연금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30세 남성이 월에 15만원씩 30년간 납입 후에 65세의 연금을 개시한다는 조건입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시이유령 연금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수익률이 1.01배, 15만원을 납입하시고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3만원 정도에 그치는 반면에요. ETF 변행연금은 2.96배 이상, 15만원 납입하시고 월에 약 38만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은요. 3.64배 이상까지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월에 15만원 납입하시고 연금 수령액 수는 약 47만원이 확정적으로 보증이 됩니다. 다만 ETF 변행연금의 경우에는요.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최대 예상 수익률이 3.35%를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미래의 수익률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실제로 해당 연금보험 상품의 누적 수익률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예상 수치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반면에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의 경우에는요. 수익률이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ETF 변행연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률 이상을 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시는 분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연금을 선택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30대 직장인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의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을지 지금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약간의 저축은 하고 계셨지만 투자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에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좀 달아드렸고 투자자금 비율 조절을 통해서 일부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좀 짙으시다 보니까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과 ETF 변행연금을 병행해서 안정적인 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연금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주신 30대 직장인분의 가장 큰 변화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좀 짙다 보니까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이랑 ETF 변행연금을 동시에 준비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의 성향도 적극 반영해서 ETF 변행연금도 같이 준비해드린 것인데요. 예상 연금 수령액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연금 모두 15만 원씩 30년간 납입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5% 최저 보증형 변행연금에서 47만 원, ETF 변행연금에서 과거 수익률을 기반으로 약 38만 원, 총 한 달에 85만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30만 원씩 준비해서 85만 원의 연금 수령액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